오는 5월 세종에서 국제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가 열립니다. 지난해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치러진 이 대회는 올해부터 국제대회로 규모를 확대하며 프로그램은 사이버보안과 양자보안 등의 내용으로 다채롭게 구성됩니다. 대회 일정은 3월 25일 온라인 예선전을 거친 후 오는 5월 11일부터 이틀 동안 상위 50팀을 대상으로 본선을 치를 예정입니다. 시상은 대상 한 팀을 포함해 총 10팀에게 6천만 원 상당의 상금과 부상을 수여합니다. 대회 참가 희망자는 오는 3월 22일까지 2023 핵테온 세종 국제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